집에서 맨날 이렇게 친구가 먼저 놀지 친구는 왜 이렇게 말해?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해? 다 같이 말해 너무 짜증나? 다 같이 말해 오늘 혼자는 안 돼 하다 하다 하고 있는 걸 해 여기 앉아 빵 이리 빵 빵 빵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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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옷걸이. 흑흑의 벽이. 일단 안 하니까. 산책 갈까? 산책 가자. 산책 가자. 산책 가자. 인디안 밥 먹어도 돼? 응 먹어. 인디안. 식다. 이리 산책 가자. 산책 갈까? 한번 골치와. 오일리 와. 혜리 일로 와. 혜리? 혜리 산책? 혜리 산책. 혜리 산책? 혜리와. 산책까지. 산책까지. 희ults이 나지. 나 그럼 그냥 잘 잘라요. 맛있냐. 한일이라면. 우유 안 먹어? 거짓말. 그거 다 먹잖아. 항상. 근데 그거 우유에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이거? 원래 우유에 말아먹는 거야? 우유에 말아먹으면 진짜 겁나 맛있지. 오빠 몰라? 오빠야 서른, 서른 네 살 인생 헛살, 아 서른 다섯 살 인생 헛살았네. 우와 말아먹어야 맛있는 거야. 오빠야 정말? 인생 죽고 헛살았구나? 잘까? 헤리. 자러 갈까? 헤리. 왜 미뚜러졌어? 헤리야. 자러 갈까? 자러 갈까? 샤오 segur ext on. 가 자. 앉아. 다 돼가 비교해서 이 놀 Wine 오랫동안 를 다 이 Siu씨가 상쾌 티 TIME верс Ouais. 오우나 손님냐 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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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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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! 아이고, 자리야! 내 발 안 닦아줘. 아이, 안 고왔어, 아예. 얼굴 핥으면 안 돼. 김아, 좋아? 아, 나 얼른 반복화장해야겠다. 반복화장, 아이고, 빨리 왔다. 아, 빨리 안 돼. 응, 빨리 빨리. 그러게. 아, 알겠어. 여기 땜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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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땜에. 아, 땜에, 땜에. 아, 땜에, 땜에. 수건이 없어, 땜에. 아, 왔다 갔다. 어쩜 안 쌌지? 응. 내가 안 그랬어, 땜에. 테리? 테리! 소스 어디 갔어? 내가 지혜 볼 거라 하니까 고개 바짝 들다가. 아이, 테리 앉아. 이모 괴롭히지 마. 도마 셔츠 키킹 roam. 타른 복성이고. 과 temple 좋게 가습니까? 或者 피사이 서탑이? 너무나 좋은꺼봐. 꼬리를 360도로 돌고 있어. 세 каких Mari dress? 정의 말이죠. 틀리로za? 입은 배 pedir 1K를 하나도 없는데. 강아지들이 아기들 영유 방지 쿠션이 약간 애착 쿠션처럼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동네 근처에서 새 건데 만 원을 파는 거예요. 그래서 호떡 아침부터 가서 이거 역방구 사서 왔어요. 커버도 여름과 겨울과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. 근데 테리는 일단 겨울이니까 겨울 걸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자수 있는 버전이라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생겼어요? 어머 치질 수술하고 깔고 왔는 치질 방석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들어간다고?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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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이 철이 옳드 테리, 올라가! 엎드려! 엎드려! 옳지 테리, 올라가! 엎드려! 안 편해? 이거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래 이렇게 안 편해? 아이고, 귀여워! 귀여워 앗, 죽어! 너 나아시 입고 왔구나? 너 나아시 입고 왔구나? 엎드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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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내버려! 나봉아! 테리가 좀 살치지? 테리! 어떻게 해? 너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앉았어, 나봉이! 아니야, 먹을 거 아니야! 테리야는 너무 더러워 더러운 강아지, 행복한 강아지 있을 것 같아 안 편해 딸기! 길 빨라! 테리 잡으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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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 오니까 안을 쫓는데 아까 계속 여기 앞에 있었잖아 진짜? 찌밥처럼 그냥 이러면 찌밥이? 이름 바꿔야겠다 일로菓 찌밥이! 테리는 개 없으면 잘 뛰어 그래서 저번에 많이 했을 땐 energy 고atchinté Adrian 가보내 가 PARK 근데 여기가 훨씬 훨씬 편합니다. 아 저번에 멍프리 거기보다? 하이바이에서 냄새가 안나. 똥꼬에서 냄새가 안나. 어 얘 인기 많다. 좋다네요. 잘했어. 옳지 옳지. 아이고 잘한다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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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더 길네? 안저나 니네. 다감아 whether Duy m 전쟁이 양반아닌다. 그러니까. 절대 양반은 뛰지 않아. 뛰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. 배 쫄았어. 다운이. 저렇게 아련할 일이야? 어디 갔는데? 니 알아보는지 닌 목소리 들리니까 꼬리 흔들더라. 어딨어? 봤어? 너에게 마음을 줬어. 이것 봐. 다봉이 이것도 배워. 다봉이 쳐다도 안 보는데? 어쩌라고. 어쩌라고. 너만 따라다니네 진짜. 네리야. 네리야. 네리. 아이고 좋아. 나도 공주하는구나. 앉을 것 같은데? 앉을 것 같은데? 앉아 앉아. 엄마한테 와. 이마한테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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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맨날 이렇게. 아! 놀래라. 작은 거라고 해요. 왜 계속. 도킹했는디? 아 씨. 근데 다봉이는 배를 안 보여줘 잘 끝에. 아 진짜? 발광은 잘 안해. 코에 잤는디. 맛있어? 뛴다. 뛴다. 야 니 뛰어봐. 다봉이. 뛰어. 가방이 뛴다. 가방이 뛴다. 띵다. 가방이 굉장히 짜증나. 가자. 가자 가자. 오오. 시키는 중. 시키는 중. 이스라엄에 너랑 Brock. 밥 먹었어? 요거. 어? 응 맞아 맞아 어 좀 신났는데? 어 좀 신났어 야 가서 운동장이 좋나봐 아 여기가 그 김현보다 훨씬 나아 아 진짜? 응 근데 오늘 좀 많이 움직인다 저번에는 사람이 덜 있고 개가 덜 있어가지고 맞아 근데 개가 진짜 많아 맞아 큰 개도 많고 그 모임에서 이제 막 바글바글 하자 와서 어? 얘 많이 움직이는데 뛰어봐 뛰어봐 어? 아구아구야 한 번 더 때려라 틀려 정신 났어 교육 시켜 으이 정신 났어 다름이 뻗겼네 다름이 뻗겼네 다름이 절이 없어서 근데 뭐가 있나 봐 저우리가 더 잘 앉았다 이제 뭔가 도착해 주소 사람이 얼마나 느린지 알 수 있지 않나? 너무 빠른데? 너무 빠른데? 너무 빠른데? 너무 빠른데? 너무 빠른데? 혜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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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공선을 해. 왜? 혜리야! 혜리야, 이 동선 대충 안다. 혜리야! 좋아! 주세요! 주세요! 공 주세요! 에이헤이! 울고 뛰는 걸 좋아하나 봐. 내 눈에 불과 주석이 울렸다. 혜리야, 내가 한 번 더. 햇빛에 앉았어. 햇빛에 앉았어. 또 다운게요. 오빠, 저기 있다, 저기. 야, 내려가. 나 공간지 먹겠다. 탈비 여기있다. 최고! 오우! 주세요! 해리 공 주세요! 손을 줄게! 다봉이 주세요! 다봉이 손! 손! 옳지! 다봉이! 뭐가 지나갔지? 다봉아 뭐가 지나갔지? 여기 좀 가까워요 하하하 약간 농락당하는 기분이다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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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찢어지겠다 옳지 기다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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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웃는거야 하ther 하들이 어디가? 어디가? 남은이 얼른 차 타 일로 남은이 얼른 차 타 나 호야가 그때 만난 선물 준 조끼 농절로 왔어 나 호야가 그때 만난 선물 준 조끼 농절로 왔어 공주 옷 입고 거의 축구 상수 둘 다 지금 숨 고르기 시간이야 친구가 먼저 놀지 진짜 잘 논다 이러면 나 집에 못 갈 것 같다 너무 잘 논다 친구 마음에 들어? 그런가 봐 친구 온다 칼 씨려나? 내 친구한테 봐 빠져나? 호텔이 잘 자겠다 그리프젓도 이리 봐 귀여워 호텔이 겁을 안 내고 좋아 이 친구 표정보다 좋다 안녕 힘든가 봐 얘는 되게 힘든 거 아니야? 안 힘든가 봐 너무 과하게 놀아도 안 놀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넋다운 놀 뿐이야 맨날 그렇게 안 노는 게 아니라 가끔 놀잖아 그건 또 괜찮아 아 잘 빛나 흐으음 흐응 오틱 아 gaze 우리 진짜 안경 격둥이 스타일이라서 식구먹고도 안 싸고 잘 온다고 해 그들이 쟤 템포 잘 맞을 때 브루스 춘단 말이야 웃음 니가 말라고 하냐. 어디까지 갈 ministre.. 그냥 타릴 너무 좋은 걸까? 아, 진짜? 아버지 아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